자! 오늘 가볼 것은 어디라고요? 오늘은 강화도에 새우를 먹으러 갑니다 강화도에 새우... 강화도는 몇 번 가보지 않았나요? 원래는 남다항을 가려고 했거든 근데 굳이 대화도 아닌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지 서울 기준으로는 주말에는 또 힘들지 어차피 흰다리새우라고 하잖아 대하, 중하가 있대요 원래는 거의 양식 자체가 안 돼가지고 주비나라에 나오는 새우들은 흰다리새우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굳이 되게 먼 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비오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한창 제철인 새우를 먹으러 오랜만에 강화도로 가보고 있는데요 강화도에는 새우 양식장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 저희도 가을 시즌때만 되면 늘 한 번씩 들러서 식당을 이용하기도 하고 집에 와서 조리해 먹기도 하는데 최근에 한 시청자분이 초지진왕 횟집 소개 영상에 저희가 소개한 식당 바로 옆집에서 대하 1kg에 6만원을 달라고 해서 기겁하고 나오셨다 대명왕이 더 저렴하니 거길 이용하는 게 낫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초지진왕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있는 만큼 해산물과 곁들일 사이드 메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새우만 집중하신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하고 소개를 드린 건데 불편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화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양식장과 대명왕 두 곳을 직접 방문해보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으로 새우를 먹을 수 있을지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우선 저희가 처음 방문해본 곳은 강화도 내에서도 한참 안쪽에 위치해 있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았던 양식장 겸 식당인데요 바로 장곳 횟집입니다 근처에 많은 양식장이 있지만 이곳의 이용 후기가 가장 긍정적이라 이 식당을 방문한 이유가 되겠고요 실내는 테이블 10개 정도에 그닥 넓지는 않았고 주말 기준으로 점심시간이 아닌데도 20여분에 웨이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한쪽 벽면은 여기 사장님으로 보이시는 분의 사진이 있었는데 와 요리 기능장이시더라고요 직접 먹는 소금구이의 요리 기능장은 제 기준에는 잘 못 구워졌어요 메뉴는 새우 양식장의 특성상 당연히 새우밖에 없었고요 가격대는 근처 양식장과 별반 차이는 없어 보였습니다 만약 식사 메뉴나 윗반찬 없이 새우만 드신다면 야간 양식장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저희는 새우구이 1kg과 머리 버터구이 그리고 새우 라면까지 주문을 해봤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직원분이 새우를 직접 넣어주시는데요 확실히 양식장에서 바로 나온 새우라 엄청 싱싱했고요 잘못하면 뚜껑이 날아갈 것 같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집 나갔던 새우는 깨끗이 세척해 다시 넣어주셨고요 밑반찬은 심플한 구성으로 양배추 절인과 생양파가 아주 인간미 있게 나왔습니다 양념장은 초고추장 딱 한 가지만 있었고요 새우는 너무 익혀버리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촉촉하게 드시고 싶다면 새우가 부끄럼을 탈 때쯤 과감하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버터 머리구이를 시키려면 머리살이 있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 만큼 잘라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엔 새우의 크기가 약간 랜덤하게 나왔는데요 근데 새우들이 다 크다 크고 양이 많아요 몇 마리 정도 되는지는 한번 머리를 세봐야지 알 것 같아요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날 정확히 28마리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1kg이 두 사람이 먹기엔 적당한 양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강화도에서 방문했던 식당들 중 여기가 가장 양이 푸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맛은? 어때요? 맛있다 맛있어? 약간 방문한 시기가 이른 감은 있었지만 수율도 꽉 차 있었고 새우의 단맛과 탱글탱글함이 살아있어 맛있었고요 솔직히 까는 게 귀찮아서 그냥 먹긴 했는데 모든 영양분은 껍질에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게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막 섞여져 있어요 이런 거는 되게 크고 좀 너무 커서 싱겁다고 하더라고요 하트가 이렇게 차이 난다고? 죄송합니다 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큰 건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작은 새우가 좀 더 향이나 맛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기와 마찬가지로 새우 역시 많이 먹다 보면 느끼해지는 타이밍이 오는데요 느끼할 때는 칠성사이다 역시 우리는 술 대신 사이다 초록사이다 칠성사이다 만약에 근처 숙소를 잡으신 분들이라면 무슨 사이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새우라면은 기본적으로 새우 두 마리가 들어가 있었고요 라면은 진라면 매운맛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물라면 많은 식 받는 곳에 비하면 여긴 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느껴졌고요 머리 버터구이도 상당히 많은 양으로 나왔는데요 먹는 방법은 앞에 뿔을 살짝 들어주시면 이렇게 살만 쏙 빠지는데 이때 다리와 눈까지 다 먹어도 되지만 눈은 약간 쓴맛이 나기 때문에 뺏어드셔도 괜찮습니다 눈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눈은 자기 먹어 이날 먹은 눈만 30개 이상이었습니다 버터머리구이는 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리기능장과 요리 명인인 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가 단거 안 좋아하는데 얘는 좀 더 달아도 될 것 같은데 설탕이 약간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딱 새우탕 같은 그런 거 이거는 진짜 슬란조야 그래도 맛있어 머리구이는 별다른 양념 없이 딱 버터만 들어간 것 같았고요 2분하게 익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머리 버터구이는 추지진왕 대성호가 지금까지 1등이고요 라면은 이렇게 셀프로 끓여서 드셔야 하는데 끓는 점을 낮추려면 스프를 먼저 넣어주시는 게 팁입니다 참 희한한 게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마무리로 라면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았고요 두 개도 별로 안 되네 양이 두 개 별로 안 되네 왜냐면은 왠지 알아? 요새 라면, 라면 짝박이 다 이런 게 양이 줄어졌어 너무 양이 작아 요즘 사람들이 양이 줄어서 그런 건지 양을 많이 줄였더라고 살 빼라고 야 이거 꼬들꼬들하게 끓인 거 봐 라면이 뿌는 건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달다 새우가 들어가서 달다 역시 아는 맛이 무섭다고 편집하는 지금도 새우보다는 라면이 더 땡깁니다 배불러다 진짜 근데 새우로 이렇게 배 채우는 거는 진짜 와 빠뜨네 새우의 단점은 뭘까? 난 개하고 새우하고는 귀찮아 나는 개하고 새우를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내가 진짜 환장하는 게 개, 종개 새우 되게 집요한 걸 좋아하는구나 뭐라고? 그치 됐던 깨끗하게 클리어 이렇게 먹고 가격은 총 6만 원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여기도 되게 괜찮았던 거 같아요 새우를 너무 좋아한다면 여기 오면 돼 그 다음 주, 이번에는 김포 대명항을 가보고 있는데요. 방문한 시기가 주말이라 그런 차가 엄청 막혔습니다. 저희도 본캐가 평일엔 일을 해서 주말에 와보긴 했는데 주차하는데 거의 30-40분이나 걸려버리니까 장을 보기도 전에 진이 다 빠져버린다는 단점은 있었고요. 대명항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긴 대부분이 자연산이긴 하지만 새우는 역시 흰다리새우로 양식산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이제 해꽃게가 나올 시즌이라 입구부터 꽃게가 엄청 쌓여져 있었는데 방문했을 당시 냉동꽃게가 크기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였고 활꽃게는 킬로그램당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 사이로 시세는 모든 업장이 다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용궁으로 간 꽃게들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활꽃게와 많은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활꽃게들도 주말이라 그런지 그렇게 생기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제 시즌을 맞이하는 전어도 있었는데 이날 시세는 킬로그램당 2만5천원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싱싱한 원물을 구하시려면 발품을 파는 건 시장에선 기본이죠. 그래도 여긴 그렇게 크진 않아서 끝까지 다 보더라도 30분 내외의 서칭을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면 단골가게를 만드시는 게 체력적이나 정신적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타겟이었던 왕새우의 시세는 2만8천원에서 3만원 사이였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카드를 안 받는 곳이 있어 현차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새우가 가장 큰 곳을 찾아 1kg을 구입해봤는데요. 카드로는 2만8천원, 현금으로는 2만7천원이었습니다. 엄청 크네. 우리가 먹었던 것보다 좀 크네. 크네요? 어. 일단 왕새우 1kg을 2만8천원에 구입을 했고요. 요즘 한창 제철인 꽃게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바로 맞은편 가게에서 1kg만 구매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케 있나요? 아니면 랜덤으로 주시나요? 수케요. 이날 꽃게는 좀 크기가 큰 3만5천원짜리였는데 가격은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신기하게도 상인분들은 꽃게의 배를 보지도 않고 수케를 골라내주시더라고요. 크기가 크네. 여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선 배를 보여줘야 암수구별이나 무근계인지 핵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뭘 요청드리기에 너무 포스가 세셔서 내양적인 저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울엔 바구니 무게를 뺀 1.8kg이 나왔고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식당 갈 거예요? 네, 저기 소장집 갈 거예요. 거의 숙회인데? 아, 어떻게 위에만 보고 아시지? 저희는 각각류를 좋아만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율이나 싱싱함은 일단 식당에 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여기가 좀 유명하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대명한 그 집. 대명한 그 집은 시장 건너편 신식 건물 2층에 있는데요. 여기가 유명할 수밖에 없긴 하겠더라고요. 건물 내에 초장집이 다 임대가 나와 있어서 경쟁력 없는 독보적인 가게로 볼 수 있었고요. 작년도 소비자 산업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이 된 가게라 왠지 기대가 됐습니다. 확실히 주말이라 웨이팅은 살벌했고요. 진짜 딱 오자마자 웨이팅 보고 뭐 안 돼 갈까 하다가 또 궁금하잖아. 여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결국 한 시간의 웨이팅 끝에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초장집을 이용하면 가격이 배가 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닌데요. 더군다나 이런 혼잡한 주말에는 구입한 수산물이 박힌 사례들도 있어 초장집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은 게 사실이죠. 여튼 여긴 사장님이 꽤나 친절하셔서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기분 좋거든요. 실내는 사람이 좀 빠지고 난 뒤에 찍었는데 뷰는 없었지만 넓고 쾌적해서 좋았습니다. 메뉴판에 찐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좀 의아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입구에 버젓이 킬로그램당 11,000원이라고 써져 있었고요. 만약 1kg이 더 추가가 되면 3,000원만 추가하면 되니까 가족 단위로 방문하시거나 회식하는 분들에겐 장점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본 밑반찬은 파김치와 김치 미역줄거리 단무지, 와사비까지 나왔고요. 여기 먹은 게 되게 퀄리티가 좋아.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괜찮네. 보통 이걸레는 다 반찬 사오잖아. 근데 여기랑 사시는 것 같아. 확실히 선 안 가는 것 없이 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었는데 김치 때문에 줄을 선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약 5분여 만에 저희가 구입했던 새우를 다시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왜 이렇게 파닥파닥 안 찌니까? 한 20마리 이상인 것 같아요. 찌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새우의 크기가 달라진 게 체감상 느껴졌고요. 1시간을 지체하긴 했어도 새우의 움직임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때 집에 가서도 막 살아있었는데 이건 뭐 억측이 아니라 너무 사람이 많다 보면 서빙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옆 테이블에 서빙된 새우가 저희가 구매했던 크기의 새우와 흡사했고요. 기분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체감이 많이 느껴져서 여러분들은 조리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놓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맛만 좋으면 그런 해프닝은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맛은 다행히 새우는 살수율도 꽉 차있었고 쫄깃탱한 식감도 최고였는데요. 어때? 수율이 지금? 수율이 완전히 꽉 차있고 껍질이 되게 얇아. 지금이 딱 처리돼서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빨랐어. 나는 조금 껍질 까다가 그냥 귀찮아서 껍질까지 다 먹으면 되고 있어. 새우 껍질을 어떻게 먹어? 아, 새우 껍질? 그냥 먹으면 돼. 새기인데. 지금 변창 때문에 또 오겠다. 아, 요게 치기네. 하트예요? 완전히 하트네. 진짜요. 버리를 다 잘라놓고 보니까 20마리 정도 됐고요. 추가로 버터보이도 주문을 해봤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꽃게 차례. 확실히 숫게가 제철이라 그런지 껍질도 단단했고 장이나 수율도 상당히 괜찮아 보였는데요. 살짝 시장에서 괜히 눈탱이 당할까 봐 걱정했었는데 가격이 좀 나가는 만큼 퀄리티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음! 맛있어? 담백하고 고소하다. 근데 약간 단맛은 안 나는데? 아, 단맛은 안 나는데? 단맛은 안 올라와요. 아, 맛있어? 응. 고소해요. 고소해요. 저희가 방문한 10월 초엔 맛이 확 들진 않았지만 지금쯤이라면 꽃게의 살이나 풍미가 더 올라왔을 것 같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새우머리버터구이는 지금까지 다녀본 식당들 중 가장 저렴한 3,000원이었고요. 맛은 뭐 그냥 버터가 들어간 새우머리였습니다. 초지진하니 버터구이를 따라가겠지. 그렇지, 1등의 직업이다.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사이다가 빠질 수 없죠? 그렇지. 내가 할께요. 사이다는 칠성이지. 그렇지. 짠. 아, 어느 곳이 푹푸고 어떤 곳이 아닌가? 뭐였지? 맑고 깨끗한 이 하늘, 이 천지. 마무리로 해물라면도 하나 시켜봤는데요. 라면치고는 좀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만큼 바지락과 홍합이 섭섭하지 않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물라면의 맛은? 왜요? 너무 맛있어. 뭐? 너무 맛있어. 아니, 갑자기? 라면 묻혔다. 그래? 아니, 국물을 또 먹은 거야. 뭐, 라면이 라면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맛있어. 뭐지? 육수에 뭘 한 것 같네. 어, 육수에 먹으면 좀 더 했네.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안상상면같이. 응. 자기 진짜 오랜만에 탐사함을 안 했지. 따봉! 조개가 해감이 별로 돼있지는 않아. 물에가 좀 씹히네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상차림비는 총 47,000원이 나왔고요. 구매한 꽃게와 새우까지 총 11만 원을 지출한 생인데, 새우만 양식장과 비교한다면 똑같은 구성에 52,000원으로 약 8,000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주말 기준으로 시간 소요나 체력 소모는 더 큰 편이었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진짜 맛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네. 자기가 봤을 땐 어때? 새우 양식장을 가서 새우를 먹을 때 하고 시장에 와서 먹었잖아. 양식장이 맛있어. 양식장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냥 완전 딱 먹을 때의 그 풍미가 달라요. 가격대가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지 않아? 오늘 산 게 63,000원인데, 초장집에서 47,000원. 그러면 딱 11만 원 딱 나왔네. 그리고 라면이 너무 비싸. 그러면 자기는 만약에 추천을 해준다면 양식장을 달아. 아니면 어느 쪽을 조금 더 추천해준다. 새우 먹을 거면 양식장 주잖아. 시장은? 그냥 뭐 꽃게 먹으러 올 때는 시장 와야겠지. 자, 오늘은 양식장과 수산시장에서 새우를 먹을 때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일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괜찮아 보였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눈치 끝 VI 백Çin Bears beri 버티 버티 비 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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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